준장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지형에 붙어 자신의 의향이나 기분 등을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수스러움이 없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목적을 스스로 다짐하여 강하게 내뱉는 표현입니다. 약간 강하게 들이는 어투이며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보세요. 이것도 부탁한다고. 어쨌든 건배하자고 すごいぞ 굉장하다고 히토리대와 무리다ぞ 혼자서는 무리라고 타베테와 잊게나이조 먹어서는 안된다고 確かに見たぞ 확실히 봤다고 必ず成功してみせるぞ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고 いつかはきっと勝ってしまうぞ 언젠가는 이기고 말겠다고 二度とやらないぞ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타베테와 옥아ないぞ 그냥 두지 않겠다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